여러분 안녕하세요 쏘시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버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알아 누웠는데 먼저 몸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 죄송스럽고 또 많이 쉬니까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냥 쉴까 하다가 지금 휴대폰 카메라를 켰거든요 이렇게 휴대폰 카메라를 손에 든 이유는 어제 제가 올린 영상 댓글을 보니까 이게 뭔 소리지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런 일을 겪었고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올린 영상인데 막 싸우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가 일단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혐 여혐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게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남녀 평등 그런 건가 아니면 우월주의 남성 우월주의 여성 우월주의 그런 건가요 잘은 모르겠는데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잖아요 네 일단 뭐 잘 모르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못 드릴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느꼈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예전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아프니까 사랑이야 라는 드라마인데 거기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엄마가 엄마다워야 한다는 것도 편견이야 그 대사 그 장면을 보고 제가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주시는 부모님을 내가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대했구나 부모님도 사람인데 남들과 같은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아니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남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제가 제 스스로 그냥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제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려고 해요 되게 얘기가 하다 보니까 길어질 것 같네 더 길게 하면은 넌 또 뭔 소리 하냐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밖이 추워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가급적 야외 활동을 좀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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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